너 간첩이야! 너 여기 어디야 난 하고싶어 세상에 내 방 내 방 이리지마 1, 2, 3 체포해야 될 것인가 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아 sbs에서 어디세요? 지금 전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야 이 ㄱㄱ 너 이게 어디야? 왜 지금가요?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? 대검수님 가첩새끼들 아니야 이게 가첩이야 다시 야 이 ㄱㄱ 너 이게 어디야? 왜 지금가요? 어디야 어디야? 아씨 진짜 간첩이야 아니 이 새끼야 이게 개인집에서 뭐야 아니 잠깐만 XX 이 간첩이 형들 야 이 XX 이게 어디서 자자자자 이 간첩이 형들 이 간첩이 형들 어머 야 이거 김차들이 우리 심장아 아 지금 다 빨리 들어가세요 이리지마 이리지마 빨리 들어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너 여기 소화한다 가슴 새끼들아 내려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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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 소화한다 가슴 새끼들아 가슴 새끼들아 이리지마 이리지마 내려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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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빨리 가세요 미치 피하시고 빠지 이 XXXX 갈게요 빨리 빠지세요 너 김정은이 어디 XX야 너 폭화될 줄 알아 다들 나비 이게 개인집에서 이게 뭐야 아참 예상맞다 안 돼 여기 다시 빨리 가세요 갈게요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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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갈게요 빨리 가세요 또다시 이 자리에서 회복전단을 보낼 것인가 난 이게 개인집에서 믿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